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선정릉은 조선제구대왕인 성종과 그의 왕비인 정연왕을 모신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강남구는 대한민국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과 금융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이다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 등은 패션과 예술의 메타로서 이국적인 샵이 잘 어울리는 도심 속의 쉼터 과거의 찬란한 역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문화를 이끄는 서울의 중심 강남 테헤란론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무역과 IT 산업의 중축 삼성동은 서울의 종합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최대 도심 속 지하 복합 쇼핑 문화 공간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특별한 감동을 느끼고 김치 박물관에서는 김치의 역사부터 담그는 법까지 김치의 모든 것을 한눈에 코엑스 쇼핑몰과 메가박스에서는 최신의 문화 트렌드와 영화를 접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카지노로 꼽히는 세븐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독립의 어리 담겨있는 도산공원과 새로운 패션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신명품거리에서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행복을 강남의 아침이 챙겨드립니다 한국 전통의 공중요리를 접할 수 있는 고택의 풍경과 매력과 음식의 맛이 잘 조화되어 품치를 한결 드높이는 필경제 정통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진 강남의 음식들 여러가지 맛의 향연 한국적 음식부터 길거리 강남만의 음식 당신의 미각을 책임지는 강남만의 다이내믹한 먹거리 문화 트렌드 세터들을 유혹하는 서울의 소호 신사동 간호수길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 세계 최고 브랜드와 한국 패션의 역사가 시작하는 곳 청담명품 패션거리 최고급 호텔부터 저렴한 깔끔한 모텔까지 개인의 휴식부터 업무차 미팅까지 모두가 꿈꾸는 꿈의 도시인 강남에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IT 기반 최첨단 디자인 뉴 스트릿 국내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한국의 실리콘밸리 페헤란노 한국 민족의 어리자 태권도의 정신 국기원 오랜 전통 예술공연공예품이 어우러진 중요 무용문화재 전수회관 우리나라 고미술품 토기도자기회화 일만여점의 유물소장 양재천이 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한다 녹음이 어우러진 대모산의 자연을 맞이했을 때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최고의 의료관광 중심지 강남 강남구만에 특화된 의료관광 서비스 관광정보를 한눈에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한류 물결을 선도하는 한류스타 거리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강남 명소를 한 번에 강남시티투어 젊음과 낭만을 즐기고 쇼핑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랜드세일 강남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패션 페스티벌 건강한 신체는 행복완성의 지름길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전 세계를 뒤흔든 K-POP의 본고장 강남 그곳 강남에 가면 느낌이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완벽을 꿈꿉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강남스타일이란? 강남스타일, 하피스타일 강남스타일, 디렉스스타일 강남스타일, 엑셀스타일 강남스타일, 폰타스틱스타일 강남스타일, 컴포트볼스타일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도시 강남 강남스타일, 엑셀스타일